새끼인가? 자 아우 이야 나오거라 우와 아우 아우 이야 오 오예 이야 이거 아우 이야 겨울에 캐는 요거 하나 마주캐께요 안녕하세요 하늘비입니다 아 아우 오늘 얼어 죽을거봐 다행히 이렇게 하고 오늘 삶 못 캐면 집에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래갖고 삶 좀 캐러 산에 가는 겁니다 오늘 볼 수나 있을래는지 모르겠어요 볼 수나 있을래는지 보면은 다행인데 못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소리 들리죠 바람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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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휴우 아우 미끄러워 더덕삭은 줄기가 줄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근데 삼싹은 삼싹은 터지기 때문에 잘 안보여요 짧아서 오우 여기 더덕이 다 있네 더덕이 더덕 더덕 어우 깨수증급인데요 더덕 깨수증급 오늘은 삼켈라 그랬는데 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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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증급 쫓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구나 여기로 여기로 해서 에이 끊어졌어 끊어졌어 끊어져서 목해 끊어져서 못 캡니다 한번 아이씨 지금 더덕이 목적이 아니여 삼을 캐야 돼 삼 삼 삼 삼 못 캐면 애인이 집에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삼 못 캐면 삼 못 캐면 흐흐흐흐 산에서 사르라 랬습니다 애인이가 어딜 여기 올라가 보자 와 이런데 삼케로 다닌다는 게 이거 와 이런데 삼케로 다닌다는 게 하 하 여기서 보기는 보기는 봤는데 눈 때문에 다 쓰러졌네 눈 때문에 다 쓰러졌어 여기 였었나 어디 였었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기 있는 건 못 캐겠는데 여기 있는 건 못 캐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표시를 해뒀으면 캐는데 표시도 안 해두어 가지고 싹대가 자빠진 거 같아 여기 있는 건 싹대가 자빠졌어 여기 온 김에 덜통 꿀을 떠야 되는데 여기 탈분 살아있기는 살아있나 보구나 이렇게 누런 게 전부 탈분한 거야 얘들이 와서 똥 싸고 간 거 이렇게 추울지게 나와 가지고 많이 얼어 죽었네 구멍 좀 구멍 좀 두 개는 막아주고 가겠습니다 구멍이 일찍 들은 건데 이게 오동나물이라서 얇아 가지고 도움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랑잎으로 바람이라도 안 들어가게 해 주게 살릴 거예요 이렇게 고온 덕현 안 갖고 왔어 이것도 꿀을 떴어야 되는데 꿀을 못 떠 가지고 요게 삼싹일까 혹시 어우 여긴 어우 많이 얼었어 그거 삼싹이 맞는데 많이 얼었어 아닌 거 같다고요 삼싹이 아닌데 맞는다 그러는 거 같지 삼싹 맞아요 저거 땅이 이렇게 너무 많이 얼어 갖고 이렇게 너무 많이 얼어 갖고 이렇게 어우 이런텐데 탈 수 있겠는데 큰 거 육구만달 육구만달이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눈 속에 다 파묻힌 거 같아 다 파묻힌 거 같아요 육구만달 요건가 요건가 어휴 이건 아니고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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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끼도 야 눈 속에 싹 쓰러졌나봐 이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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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한번 볼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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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도 한거 같기는 한데 오 오 오 오 저기 저기 비녀가 비녀가 아 이거 맞아 이거 한번 캐 볼게요 이야 이야 이거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야 생각지도 않았다는 데서 드디어 만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받다 신받드 신받드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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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누워 계셨네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아 아 아주 아주 정말 이거 아주 폼이 아주 이렇게 폼이 딱 누워 계셨네 아주 여기 또 있는데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이나 싹은 하나를 봤는데 네 이야 또 있어 으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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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요고 첫째하고 둘째 주면 딱 맞겠네 두 개 아 너 새끼인가 자 아후 이야 나오거라 겨울에 캐는 요거 하나 마주캐께요 요거 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덜렁 이야 이야 보기는 요거 하나 봤는데 두개 이제 캤으니까 집에 가도 되겠죠 이야 그게 딱 있었네 딱 보였네 삼싹이 여기는 활렵수가 많지 않아서 꺾어진 것 같지 않아요 꺾어지질 않아 가지고 이야 근데 요거는 좀 요거는 좀 작기는 하고 요건 작으니까 여기 있던 자리에 요거는 그대로 아 개느릭 했네 요거는 갔다가 갔다가 애인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인 우리 애인 야 지금 겨울에 이거 먹는 삼 이거 정말 아 정말 지금 겨울에 캔 이거 먹는 이거는 이거 약성이 정말 백배 백배는 될 것 같습니다 백배 어 그래도 하나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한개 봤습니다 아 고맙다 요거 좀 묻어줄게요 아 아 괴누리 캐가지고 그것도 꽤 큰 줄 알고 캤다가 괴누리 캐가지고 아 여긴 하나도 안 얼었어 요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놓으면 삼은 잘 살아요 아 겨울에 캘려면은 그래도 표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도 이렇게 이야 이렇게 눈 오는 눈밭에서 캔 어휴 눈밭에서 캤습니다 눈밭에서 이야 아 좋습니다 음 어 왜 돌아갔냐 자 곰이 캔게 아니에요 곰이 곰이 캔게 아냐 사람이 캔거에요 곰이 캔거 아냐 자 이제 놓아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으아 으아 어 어 싹 대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뼈적뼈적뼈적뼈적 해갖고 걔도 활엽수보다는 난데 요런게 삼싹인지 삼싹이 맞나 맞나 한번 뽑아볼까 어 그게 삼싹인데요 이거 쬐끄만데요 쬐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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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끄매니까 놔두고 그게 삼싹이 맞아 하 요기 요런거 어 요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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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싹이야 요거 한번 캐 볼까 멋있게 어 요렇게 작잖아요 작은데 어 어 어 어 어딨냐 아랫돌이야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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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도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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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삼싹이 아니고 삼이 아니고 단풍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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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풍마입니다 아 이거 추워갖고 말도 잘 안나오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단풍마 단풍마 오 야야야야 오 와 와 와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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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다행히도 고고 하나는 아주 빳빳하게 서 있네 빳빳하게 여기 많이 얼었네 가해부터 야 이거 뭐 바위가 있냐 바위가 있어 야 이거 못 캐겠는데 바위 바위 바위가 있어 으라차차 으라차차 어휴 야 얼른 쫙 해볼까 으라차차 나무 뿌리 아 이걸 찍었습니다 자 송이 썩은 거 통째로 다 떨어지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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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아닌가 어라 이 안에 들어갔나 얼음덩어리에 들어가 있나 여기 얼었네 여기 얼었네 끊어졌습니다 이거 아 참 이거 집에 가서 녹여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꽤 큰 놈인데요 야 꽤 큰 놈인데 지금 캐가지고 1억 받을랬더니 1억은 커요 이거 부러져가지고 1억은 커요 이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아 이거 그냥 갖고 가고 여기 야 야 이렇게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꽤 큰게 수준급이었었는데 야 이것도 잘 씻어가지고 여긴 좀 많이 얼었어 많이 얼었어 많이 얼어갖고 많이 얼어서 조금 들어오른데 가서 잘 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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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량이 좀 이런건 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응 수량이 이런건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얼었나 어 캘 수 있을려나 아까 것처럼 또 얼음 덩어리 채 나올까봐 응 요건 조그매 조그마하니까 그냥 놔둘게요 고것도 삼싹이긴 한데 조그매 어 요기 조금 더 큰거 쪼끔 큰거 있는거 요녀석 요녀석 요거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있게 한번 캐 보겠습니다 멋있게 아주 어휴 어휴 여기도 많이 얼었네 이렇게 얼었으면 캐기 안 아픈데 또 끊어지는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갔으면 어휴 얼엉 FS 끊깊 툭 어엉 호오 га 비니어 빈여 내년에 나올 싹 이렇게 여기 또 있나? 여기 두 개를 썼나? 여기 또 있는데 두 개를 썼나봐 두 개를 썼나봐 아 이것도 같이 나오는데요 아 이것도 같이 나왔네 아 같이 나왔습니다 아 같이 나왔어 여름 덩어리 안에 이렇게 아 여기 그냥 심어놔야 되겠는데 이건 심어놓을게요 심어놓을게 이거 깨다가는 깨다가는 다 망가질 것 같아 심어놓겠습니다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엄둥설안에 이렇게 눈밭에서 삼캐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죠? 그래도 하늘비는 삼캐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리얼 다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더덕은 더덕은 몇 개 봤어요 더덕은 더덕이는 몇 개 봤는데 더덕은 안 캤어 오늘 산만 캔다 그래갖고 오늘은 산만 캐기로 했잖아요 더덕은 안 캤고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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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